자 그럼 오늘 신앙금융투자의 최도연 연구위원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함께해 주실 우리 최도연 연구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한 세 달, 석 달 만에 뵙는 것 같네요. 자 일단 그 석 달 전에 메시지 그때는 좀 희망적으로 보셨던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조금만 마이크 가까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엄청 벌어졌어요. 이제 한 세 달가 정말 많은 일을 주실 시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글로벌 팬데믹이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모든 위험 자산이 한번 풀런지니까 쭉 빠지는 상황과 리바운드 되는 상황을 한 주기를 본 거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 반도체에 관한 삼전도 그렇고 닉스도 그렇고 개인의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온. 그러니까 최도연연도 처음이시죠? 애널리스트 하시면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게. 그렇죠. 이런 변동성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그래서 좋아 보여서 살 건 삼성전자밖에 없다고 괜히 많이 샀는데 운동을 하면서까지 샀는데 안 올라가요? 그런데 어찌 보면 안 빠져서 안 올라가는 건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우리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하잖아요. 그것부터 한번 여쭤보죠. 일단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반도체 섹터의 주가 수익률은 시장을 크게 상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섹터가 시장 주도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주가가 빠지는 급락했던 2월 말에서 3월에서의 구간 동안 삼성전자 하인스가 상대적으로 잘 버텼습니다. 그의 기관 분들도 기관 투자들도 개인 투자율도 삼성전자와 하인스에 대한 선호도 관계가 높았었고요. 다만 그게 뒤늦게 올라가는 반등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후유증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만큼 낙폭이 적었었던 만큼 투자자들이 미리 선호했던 만큼 올라오는 구간에서 역발상에 의해서 주가가 회복되던 그런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9일 기점으로 보면 주가 지수 저점에서 3월 19일 기점으로 보면 삼성전자 별로야 이렇게 보지만 그걸 조금 더 앞으로 땡겨서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일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일단 그간의 과정 한번 쭉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주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 더 저희는 관심이 있으니까. 주가 측면에서 투자들이 사야 되는 이유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림이 계속 길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좀 밋밋함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투자들은 살 이유를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 이유는 그냥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쉬울 수도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지려면 수급이 좋아져야 됩니다. 반도체의 수급이. 즉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좋아져야 되는데요. 단순합니다. 수요가 좋아지던가. 공급이 줄던가. 공급이 줄던가. 네. 그렇게 되려면 미리 앞서서 수요가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 정량적인 해석을 투자들이 하고 싶어합니다. 수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선진국을 확산 이후에 수요 둔화를 우리가 우려하고 있고 그에 대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안 좋은지를 확인하고 나서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를 붙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얼마나 안 좋은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생산업체들이 공급을 하향시킬 수 있는 폭을 또는 지연시킬 수 있는 폭을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뭔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하향되던가 수요가 회복되던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안 좋은지 수요가. 고정한 물건을. 네. 그거를 지금 시장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요의 가장 큰 부분이 저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는 데이터센터, PC, 모바일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분을 해보면. 네. 다들 많이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언택트 등등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와 관련된 서버 수요는 상당히 좋습니다. 서버에서 일부 업체들, 전방 업체들의 시선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구글 같은 업체들은 서버에 관련된 캐펙스를 줄이겠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업체들은 늘리겠다라는 또는 알리바바 같은 업체를 늘리겠다는 표현을 하면서 전방 업체들의 생각들도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좀 엇갈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하튼 좋은 모습과 안 좋은 모습이 혼재돼서 서버는 기존의 수요의 모습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버는 기존 수요 유지. 네. 다만 스마트폰이 B2C 성향이다 보니 대면 접촉이 깊이 되고 그래서 B2C 성향에 관련된 수요인 스마트폰이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올해 5G 스마트폰의 출시 또는 확대 기대 효과로 올해 작년 대비 성장을 시장이 기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일부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올해 작년 대비 15% 역성장에서 25% 역성장 사이에 전망치를 과감하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쪽으로 스마트폰 향 반도체 매출. 네. 이게 지금 서버 수요와 스마트폰 수요가 지금 양대축이고요. 그리고 서버 수요가 올라오고 있고 비중이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스마트폰은 양대축의 하나입니다. 반도체 수요에서. 그런데 PC 요즘 없어서 못 산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비중으로 치면 이렇게 주목할 만한. 네. 아마 10% 중후반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PC 수요는 재택근무 등의 어떤 현상 등으로 단기적으로 수요가 생각보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속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B2C 성향의 수요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도 스마트폰의 수요의 동향과 유사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PC가 그냥 특수지. 잠깐 모르겠는데.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요. PC가 그렇게 많이 팔릴 상황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사실. PC에 대한 필요성 자체가 스마트폰 하면 거의 줄어들었으니까. 서버는 괜찮고 PC 안 좋고 스마트폰 안 좋고. 네. 그렇게. PC는 잘 버티고 있고요. 서버가 제일 잘 버티고 있고 PC 의배로 잘 버텼고 스마트폰 아주 안 좋았고요. 안 좋았고. 그런데 PC는 앞으로도 좋을 일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PC가 좋을 일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추세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PC라고 하면 데스크탑이랑 노트북 이런 거. 어떤가요? 부가가치라는 측면에서는 이 세 개 중에 PC는 안 좋게 뻔해 보이고 모바일 쪽하고 서버 쪽하고 부가가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 많이 납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표출되다시피 인터넷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에서 이 업체들이 서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고 하면 당연히 부가가치는 반도체가 바라보고 있는 부가가치는 전방 기준으로 서버 쪽이 홀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방에 예를 들면 아마존도 그렇고요. 넷플릭스도 그렇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제 잘 나가잖아요. 국내적으로 보면 아시는 것처럼 국내판 그런 기업들이라고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NHN 지금 난리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핵심적인 서버에 뭘 대는 건 삼성전자가 거의 독보적인데 삼성전자 주가 너무 행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인터넷 기업들이 최근에 표출되고 있는 주식시장의 주도 역할이라고 한다면 반도체는 그 주도하는 업체들을 보조하는 역할이고 밸류체인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서버 쪽에서의 방향은 같이 동조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도 그 방향과 같이 갈 거다? 같이 갈 거다라고 봅니다. 타임갭이 생기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익을 버는 업체가 인터넷 기업들이고요. 독점하는 업체들이 인터넷 기업들이고 그거를 보조하는 역할이다 보니 반도체가 그런 타임갭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상 유례 없는 경기 침체고 또 대공황이 왜 처음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최도연 의원 생각은 예전에 있었던 펀더멘탈이니까 어떻게 보면 매끄러한 경제 침체 국면의 어떤 반도체 업황 수요와 수요의 부진과 지금 이 글로벌 팬데미로 인한 업황의 부진과 반도체 수요의 부진은 조금 다른 결에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충격을 받는다는 걸 인정을 한 상태에서 공급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느냐를 접근하고 있고요. 결국 앞서 설명드렸지만 그리고 기존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이 반도체의 방향성은 수요와 공급의 괴리이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가 봤던 매크로의 충격 시기와 공급의 위치, 공급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앞으로의 매물이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공급이 그 전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컨트롤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질문이 가장 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서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가 준비한 차트를 말씀드리면서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몇 페이지를 보면 될까요? 일단 수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5페이지.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 정식보고서로 발간한 내용이고요. 5페이지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띄워지겠나요? 네. 말씀하십니다. 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디렘의 불황을 과거에 찾아봤어요. 18년, 19년이 있었고요. 그 전에 15, 16년이 있었고요. 그리고 11, 12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08, 09년이 있었는데요. 이 네 차례 모두가 공교롭게도 우리가 기억하는 매크로 충격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충격이 있는 시기에 금융위기, 재정위기 이런 것들이죠. 디렘의 불황이 항상 나왔었다는 것, 공교롭게도. 즉, 수요의 둔화에 대해서 저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PC와 모바일, 스마트폰과 서버 업체들의 캐펙스, 서버의 수요죠. 이게 우리가 기억하는 금융위기와 남미력 재정위기와 중국의 위안화 쇼크와 미중 분쟁의 사례에 다 둔화되는 모습들이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세 가지 수요가 다 주는군요. 네, 매크로의 충격이 있으면 IT 수요도 당연히 순화된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저희가 2월 20일에 나왔을 때의 어떤 주가에 대한 전망이 선진국으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좀 전개가 달라진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투자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성이 훼손이 될 경우, 그래서 업황이 상승 사이클이었을 때 하락 사이클로 전환이 될 경우 이에 대한 가격 조정은 굉장히 컸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의 고점에서 저점까지 사이클에서 내려오는 삼성원자 하이스의 기간이 한 3분기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간 조정을 또한 거칩니다. 불황에서 다시 호황으로 넘어가려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또 소모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조정 기간도 약 1에서 2분기 정도가 걸렸습니다. 즉 주가 고점을 본 이후에 주가가 다시 상승할 때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어떤 코로나19 이후에 주가의 하락 이후에 좀 선뜻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의 경험에서 나오는 기억이 시장 투자자들한테 우려로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수요만이 메모리 반도체의 변수가 아니고요. 우리 수요만 보고 있죠. 가장 중요한 변수도 공급입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지난 두 번의 빅사이클 슈퍼사이클을 봤었던 이유는 수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의 성격이 달라지긴 했지만 역설적으로 수요 성장률이 둔화된 상황에서 생산업체들의 공급에 대한 전략이 바뀌면서 나온 빅사이클이고요. 그래서 공급에 대한 내용을 훨씬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11페이지 세트 한번 봐주시면 디램, 캐펙스, 추위 이런 거 나오고 있네요. 지난 과거의 네 차례의 디램 불황은요. 수요가 당연히 둔화됐고요. 코로나19에서도 당연히 저희 수요 둔화 나올 거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차별점은 다른 점은 과거의 사례 모두 다 캐펙스가 증가하고요. 대규모 증설이 단행이 되고 그게 생산화되는 시점에 수요 둔화가 나왔습니다. 공급 확대가 되는 무렵에 수요 둔화가 나왔죠. 즉 캐펙스의 증가는 우리 괜찮네. 이익도 많이 벌었으니 이제는 투자해도 되겠네라고 행동을 하고 그게 한 두세 분기 이후에 생산화가 됩니다. 즉 생산화된 시점에 예상하지 못했던 투자할 때 시점에서의 시각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차트를 그래프를 보시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과거의 하나하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요. 2007년도에 엄청난 증설이 있었죠. 치킨게임이 있었던 시기고요. 이때 이제 이 사이클에서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나가떨어지고 어떤 독과점 시장으로 진입하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 맞습니다. 이 사이클이었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 당시 역사상 최대 수준의 캐펙스가 디렘에만 나오고요. 전 세계에 210억불이 투자가 됩니다. 디렘에만. 그리고 2007년도에 캐펙스가 2008년도에 생산으로 연결되고 그 생산이 나오는 시점에 수요두나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12페이지 봐주시면요. 거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캐펙스가 다시 급증을 하고요. 더 밑에 차트입니다. 동일하게 캐펙스 추위가. 네 맞습니다. 그 밑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거기서 동일하게 보시면 캐펙스가 10년도에 급증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생산화되던 11년도부터 수요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남미로 재정의가 엮이죠. 14페이지 봐주시면요.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하나 드리고 넘어가면 최도연 연구위원께서 캐펙스라는 얘기를 쓰시잖아요. 이게 캐피탈 익스팬디처입니다.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언가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거나 공장을 짓거나 장비를 투자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공급이 확 는단 말이에요. 그때 공교롭게 수요의 위축이 되는 글로벌 이벤트들이 발생했다는 얘기. 했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캐펙스 장비 투자는 일시적으로 두세 분기 뒤에 한 번에 크게 올라오는 공급 증가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14페이지도 한 번 봐주시면요. 이때도 14년도에 캐펙스가 대규모로 집행이 되고요. 그리고 15년도까지도 이어지고 그리고 15년, 16년도에 매크로 충격으로 수요도 나가. 그때 중국 위기가 왔었죠. 그리고 미중 분쟁은 너무나도 기억을 하시고요. 16페이지 봐주시면 이때도 17년, 18년도에 대규모 캐펙스가 집행이 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18년도에 수요 둔화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캐펙스 추이를 살펴보시면 그래서 18페이지 2018년도에서 2020년도에 최근에 캐펙스의 흐름을 보시면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투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캐펙스 금액의 상당 부분, 대부분이 지금 장비 투자가 아닌 미래 기술에 대한 대응을 위한 시설 인프라 투자로, 장비 투자로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인프라 투자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장비 투자와 인프라 투자는? 인프라는 그냥 팹을 짓는 거고요. 팹을 짓는 거고 클리룸 짓는 거고 거기에 시설 투자가 들어가면 장비 투자가 들어가면 2, 3분기 뒤에 바로 공급으로 산출이 되고요. 그럼 길어진다는 얘기인가요? 투자 기간이? 인프라 투자라는 건? 이거는 좀 깊은 이야기인데요. 과거 대비 공정 기술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캐펙스 설의 요구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준비해서 팹을 미리 미리 짓고 있는 삼성자 하인스의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양의 증가라기보다는 질의 증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미리 준비를 해놓는 갑자기 2, 3분기 뒤에 공급이 확 늘은 그런 투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걸 구조적으로 한번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18페이지에 있는 밑에 그래프 2개를 같이 좀 띄워주시면 비교가 잘 될 것 같은데요. 10몇 페이지죠? 공급 증가 후에 수요 둔화된 경우 반도체 수급, 공급 하향시 이거를 2개 같이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의 사례들이 왼쪽 그래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모습은 오른쪽 그래프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수요가 좋고 공급 부족일 때 캐파 증설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캐파 증설이 단행이 되면 장비 발주가 들어가면 2, 3분기 뒤에 생산이 되겠죠. 딱 그 타이밍에 수요가 둔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둔화의 기울기가 낮아지고요. 그럼 진압은 다시는 올라오겠죠.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은 굉장히 길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런 구간에서의 주가의 낙폭은 굉장히 컸고 거기서의 기간 조정도 상당히 길었었고 그래서 주가가 다시 올라갈 때까지의 고통이 상당히 컸고 길었었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저희가 수요 둔화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수요 둔화의 기울기를 지금 당장 지금 수요 충격이라고 표현한 그 화살표 내에 저희가 있겠죠. 그 부분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다행히도 삼성원자 하이스가 장비 투자를 진행해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속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부족은 방향성은 유지가 되되 다만 속도에 대한 어떤 고민만 지금 단기적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 그냥 제가 이제 수요 공급 반도체에 관련해 수요 공급해서 조금 궁금한 게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공급 부족이니 공급 과잉이니 이렇게 나오는 것도 모두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100에서 200만큼 가면 아무리 공급이 100에서 150만큼 가더라도 그건 공급 부족인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절대적인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생산업체들이 투자를 안 해도 공급은 나옵니다. 즉 약 공정기술로 나오는 수요 증가 죄송합니다. 공정기술로 투자를 안 하고 공정미자화라고 하죠. 공정기술로만 나오는 공급 증가율이 연간 빚 기준으로 한 10% 정도는 됩니다. 수요 증가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코로나 때문에 공급 초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만 역사적으로 아직 한 번도 10% 이하의 디렘 수요 증가율을 받던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여러 번도 충격에서. 통상적으로 빚 그로스라는 자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그게 아직까지도 역사적으로 10% 미만은 없었다. 네.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그런데 공급단에서 보면 새로운 캐펙투스를 안 하더라도 공정의 어떤 수요성 이런 것들을 높이면서 이른바 수율이죠. 수율이 높아지면서 공급사에 대해서도 한 10%는 느니까 10% 이하로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 과외되는 건데 그런 경험은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고요. 다만 거기서 질문하신 수요와 공급의 어떤 차이에서 수요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하이스가 돈을 벌겠다는 전략적인 의지의 일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2012년 이전에 그리고 빅사이클을 보기 이전에 마켓시어 상승을 삼성전자 하이스가 좀 더 추구를 하던 시절에는 수요 증가율이 높았어도 생산업체들이 다른 타 후발업체들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치킨게임이니까 치킨게임을 하면서 수요보다 더 강한 더 높은 공급을 의도적으로 만들면서 사이클을 유발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로 재표현이 된 거죠? 네. 결과적으로 됐고 지금은 수요 증가율이 둔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50%, 60%의 빅크로스가 나오던 연간 수준이 아니라 지금은 15%에서 20% 정도의 수준의 빅크로스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의도적으로 공급을 늦춰버리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스가 공급을 계속 후행시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더 벌겠다. 어차피 주기럽체 힘들다. 더 만들기 힘들다라는 생각. 의도적으로 늦추면 수요의 공급을 후행시키면서 업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스도 코로나 이슈 등의 매크로 이슈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사이클은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수요 둔화에 대한 윤곽을 확인하고 나면 더 많은 이익을 더 벌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적인 행위가 후행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위주로 한번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1월 20일, 올해 1월 20일에 6만 2,400원이 아마 최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4만 7,9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하면 얼마 빠진 겁니까? 한 20%, 20%, 30% 빠진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 채도원 위원님께서는 계속 사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지금 어떤 수요와 공급에, 괴리 측면에서 공급에 대한 액션을 믿고 가자 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간 투자자들한테는 상대적인 수익률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장 대비. 그런데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청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 수익률이 훨씬 더 중요하실 것 같아서 절대 수익률 측면에서의 접근을 저희가 오늘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 주가가 저점을 받냐, 적극적으로 사야 된 이벤트가 나왔냐, 모멘텀이 나왔냐라고 한다면 앞서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그거를 설명드리기에는 아직은 빠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야 된다면, 적극적인 액션이 모멘텀으로 나오려면 수요가 회복되던가 아니면 공급이 하향되던가 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두 개 다 없군요. 수요가 회복된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지 굉장히 어렵게도 코로나가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공급을 하향시켜야 되는 삼성전자 하향시스 액션이 나오기에도 지금 전방의 수요를 계산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어떤 공급의 하향이나 수요의 회복이 나오기에 조금 불편한 상황이 맞는 건 이건 지난 작년의 사례에서 충분히 경험을 하세요. 작년 2분기부터 삼성전자 하향시스 왜 그렇게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냐. 삼성전자 하향시스 마이크론이 적극적으로 DRM 증설 안 하겠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 감산하겠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2분기부터 주가가 세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5월 말에서 6월부터 엄청 세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엄청난 주가 렐리가 나오죠. 3분기에 무슨 일을 썼냐. 수요가 회복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물량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주가는 세게 올라가는데요. 그러나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밸류에이션인데요. 우리가 이런 이벤트로 모멘텀으로 접근하기 전에 주가는 저희의 예상과 달리 저점을 잘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차트로 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고민은 충분히 지금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 추정이라든지 SK하이닉스 저희가 24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래프 한번 봐주시면요. 앞서 설명드렸던 저희의 논리를 좀 표현을 바꿔보면 방향성이 유지되고 있되 단기적인 수요 둔화로 일시적으로 속도는 둔화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딜의 업체들이 또한 추구하는 목표이익이 달라질까? 그런 생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매크로 이슈와 무관하게 IT의 구조적인 수요와 반도체에서의 독점적인 위상을 활용하면서 지금까지 빅사이클을 만들어왔고 그들의 목표이익이 추구되어왔고 이번에도 코로나19 이후에 그 목표이익은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 단기적인 수요 둔화가 속도 조절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작년 올해 초에 많이 말씀드렸던 논리는 뭐였냐면 21년 상반기 실적 고점을 향해 20년 하반기 또는 20년 말에 주가 고점을 찾자라는 논리였다고 한다면 실적의 고점이 지연된 만큼 21년 하반기에 실적 고점을 향해 내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주가 고점을 미루는 한 두 분기 정도 주가 고점이 그래서 만약에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이 반도체 사이클을 두 분기 이내에 지연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가는 빠지게 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주가는 올라갈 것 같고요. 뭐냐면 작년 4분기 즉 두 분기 전에 주가를 기억을 하시면 삼선 자유스 주가가 딱 이 정도 레벨에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수요 둔화를 통해서 그 두 분기 이상의 지연을 사이클에 대해서 만든다고 생각이 된다면 조금 시간을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분기 이내에 한 분기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기회가 지금 시장에서 발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도 명확하게 이거를 우리 사이클이 지연된 기간이 한 분기여, 두 분기여, 세 분기여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해가 됩니다. 그게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저희도 명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서 접근하는 밸류에이션은요. 사이클이 늘어지고 지연된 거잖아요. 그럼 사이클에 도달하는 목표의 밸류에이션 타겟이 도달하는 시점이 늦어진 거잖아요. 그럼 현재 위치에서 적용해야 되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사이클이 좀 앞단으로 당겨진 현상처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소폭 하향되는 부담이 없는 모습으로 계산을 해야 될 텐데요. 26페이지의 마지막에 있는 밑에 있는 차트를 봐주시면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이미 하향이 되어 있습니다. PBR 기준으로요. 즉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말에 PBR 고점을 향해 올해 연초의 주가가 코로나 이전에 중상단의 멀티플에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내년 중반 정도의 목표 멀티플을 향해 중하단 정도로 낮춰놨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없다. 즉 저희가 작년 3분기, 4분기에 계속 사야 된다는 논리를 설명드렸던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 이벤트는, 모멘텀은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그리고 이벤트와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의 주가는 항상 저점을 지나와 있었다는 것도 좀 기억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어제 저녁에 우리 이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도 나오셔서 비슷한 맥락에 말씀하셨죠. 요즘 개별 종목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부진하다. 그런데 다시 그쪽으로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도 그렇고 수급도 그쪽으로 다시 회개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형주, 시총 1, 2위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서 제가 통상 최위는 보시면 항상 마지막 질문이 이걸로 가는데 뭐가 더 좋아요? 만약에 산다면? 지금 주가 측면에서는요. 사실 무차별한 것 같습니다. 삼성이나 닉스나. 어차피 지금 저희가 주가 저점 찾고 바닥 잘 잡으러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부진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반도체가 아닌. 모바일. 네. 모바일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닉스가 더 낫지 않아요?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를 사고 내년까지 쭉 뚫고 가실 자신이 있는 분. 장기 투자자로서 자신 있는 분이라면 하이닉스 사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점 잘 잡았고 지금 이미 먼저 빠져 있는 주식인 삼성전자가 저점도 없는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삼성전자가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별 차이가 없다. 네. 지금 올라와 있지 않은 주가에서는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좀 더 리스크를 태우시는 분들은 하이닉스가 좋고 상의라는 측면에서는 대부분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주가를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일부 들어오긴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수급이 바뀌었다. 개인들이 이렇게 삼성전자를 많이 산 얘기가 액면보단 한 고시점 말고는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올라갈 때 더디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급의 혼조가 일어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더군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연관될 수도 있는데요. 떨어질 때 좀 들빠졌었고 미리 좀 매수세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과정에서의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었던 이유 아닌가 싶어요. 개인들이 많이 사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사실 그거는 통계적인 접근일 거고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시청 1, 2위이 제일 관심거리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들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더 사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이거 버리고 네이버 카카오 따라 붙어야 되는 건지 이게 제일 관심거리인데 최도연 의원이 굉장히 시사적인 말씀 한 마디 하셨네요. 네이버 카카오 삼전을 버리고 네이버 카카오로 옮겨탈 일은 아닌 것 같다. 어차피 방향성이 같은 그룹이라고 볼 때 이미 상당히 수급적으로 투자자들이 진행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장 앉을 것 같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해요? 네. 국민연구, 우정사업보무, 공무원연구원 이제 시장보다 삼전 하이닉스가 덜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은 없다. 자신있게. 요거는 이제 시간이 되나요? 한 말씀만요. 30페이지에 있는 차트 테이블 한 번만 보여드리고 질리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선원자의 주가는요. 다음에 실적이 증가했을 경우 시장을 진 적이 없습니다. 분기별로? 아니 연간으로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그러니까 다음에 실적은 왜 증가하냐? 메모리 반도체로. 공급을 하향시켰기 때문에 증가하겠죠.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기는 힘은 공급입니다. 공급이 내려와 있으면 다음에 실적은 증가한. 항상 증가했었고. 요건 저희가 아마 글씨가 작아서 자료로 올려드릴게요. 모바일로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저희가 페이지2 앱의 시내 자료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도연 연구위원은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서 또 팔로워를 한번 해본 그런 시간을 갖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채도연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